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10월 시장 미리 보기,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셔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면 벌써 10월 시장이 열립니다. 3월의 일이 빠졌더라고요. 10월 시장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뭐 다음 주 되면 10월이 됩니다. 특히 다음 주에 연휴가, 징검다리 연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러실 텐데 그래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월말, 월초로 해서 많이 발표가 되고요. 특히 10월 달 들어서는 FOMC 회의는 없지만 다양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고용 지표하면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상당 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잦아들면서 고용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시장에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고용 지표의 정상화 부분도 같이 좀 보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고요. 만약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기준금리 인하는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 시장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CPI가 2%로 내려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가장 높았을 때 9%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낮아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언제든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감은 시장에 큰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9월달 FOMC에서 보험원 연준 이사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데만 찬성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이션의 재반등 우려다라고 보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많이 잦아들었다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에 관심을 여전히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ISM 제조업지수,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지수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17일에는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융통화 정책도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 10월 11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국내도 인하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10월 17일 같은 경우는 유럽중앙랭이죠. ECB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8월 달 ECB 회의에서 25BP를 인하하는 데 결정을 했는데 최근 들어 유럽 EU 존 내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내의 제조업 PMI가 44.8로 50 미하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비스 PMI도 50.5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여전히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강하다 보니까 10월에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서 큰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10월 말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선 경제 지표 가운데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에 투자자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는 인플렉션 지표도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포인트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발표도 남아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동조화 현상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10월 금통이 아직 일정상으로는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향방에 대한 주목도가 높습니다. 경기 부양과 금융안전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볼까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 8월에 인상을 동결했습니다. 계속 동결을 하는 이유 자체를 본다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소비자 물가는 상당 부분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의 증가 부분이 향후에 금융시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금통위위원회에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본다고 해도 지금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 전원의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동산 가격의 인상이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이런 부동산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향후에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계 소비 위축이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 경제 회복이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 물가가 2%대로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면 기준금리 일환을 통해서 이런 부양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지하시피 지금 한은 같은 경우 지금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에서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하면서 양국 간의 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줄어들었다는 게 향후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달 기준금리는 아마 동결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여전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2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금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최근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은에서도 10월 달 금융통화위원회는 아마 지금 한 10월 11일 날 개최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나오는 경제지표로 봐서는 특별한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싣고요. 아마 11월 정도 되어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의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3차례 정도 동결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연내 두 차례 정도 인하를 꿈꾸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 움직임에 따른 동결 의견이 더욱더 우세한 상황 속에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의견이 우세한 전망입니다. 지금 글로벌 통화정책회의에 따르면 우선은 영란은행도 마찬가지고요. 20위 같은 경우도 경제지표에 의지하겠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10월에는 미국 대선 관련 주들의 변동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네, 미국 대선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아마 주가도 좀 출렁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양당 후보 간에 지금 상당히 박빙의 그런 지지율 격차를 벌이고 있다라는 게 이런 불안감을 좀 더 확대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예를 본다고 해도 미국 대선 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보통 대선이 끝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아마 그런 현상은 올해도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지금 양당 후보, 그러니까 헤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입니다. 과거에 트럼프 후보가 올 초에 일단 상당히 지지율 격차를 좀 확대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가 상당히 높여들었고 일부 주에서는 헤리스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도 헤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대선 선거 방식이 선거 인단을 투표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 인단을 결정하는 특히 6개 경합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양당 후보가 어디가 일지 아직도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북부 지역에서는 헤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썬베리 벨트라고 불러 있는 남부 경합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간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 있지만 어디가 앞설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경합주로 불려지고 있는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 지지율 구도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 부분 앞섰습니다. 특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사전 지지율에서는 7% 정도 앞섰는데 막상 투표를 한 이후에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기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헤리스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불확실하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각 당 후보에 따라서 관련된 수혜주로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랠리가 지속이 됐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이나 원전 아니면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미국 내의 리쇼어링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헤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주, 대표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 아니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에서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후보와 헤리스 후보의 지지율 격차로 인해서 올 초에 약했었던 친환경 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특정 후보가 당선에 달 것이다 라고 해서 몰빵 투자하기는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투자하실 때 상당 부분 유일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 후보가 모두 향후에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이나 에기아이, 전력기기, 바이오, 조선 같은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투자가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대중국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I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연결이 되면서 대중국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 내에 관련된 투자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내의 노후 인프라에 대한, 노후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전력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신규 전력기기에 대한 설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전력 설비에 대한 이런 업판 개선은 향후에 최소한 5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수출, 특히 북미 양 수출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 쪽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미국 국방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 국방비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다고 하게 되면 유럽 지역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 내에 방산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방산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도 미국의 대중국 규제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생물보안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미국의 중국의 바이오 업체들을 규제한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후보들 간 초박빈 구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양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방산과 AI, 전력기기, 바이오 관련된 섹터는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선이라는 재료 소멸 이후의 움직임을 더 키울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포인트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등시 10월 지수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상상 흐름을 더욱더 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과거 통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달, 10월달이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던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를 때와는 다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미국 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계속 미국 내에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등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있고요. 단기 관련된 금리도 인하는 하면서 중국 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중국 내에 장기 유동성이 1조 원 정도 공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전일 같은 경우에 중국이 갑자기 최고 고위급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중국 내에 이런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적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향후에 한 2조 위안 정도, 한국 돈은 한 360억 정도 되는 금액 이상을 아마 재정정책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재정정책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재정정책이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 경제의 둔화가 어느 부분 조금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중국 관련된 중간제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 10월 달에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10월 달에는 각 기업들의 3분기 실적들이 발표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특히 10월 초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10월 중순 이후에 은행을 시작으로 각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에 얼마만큼 좋은 호실적이 나오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시장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올해 10월 달에 주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어닝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10월 주식 시장입니다. 10월 반도체 랠리 성공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 우선은 마이크론이 실적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주 역시 훈풍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마이크론의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서 최근에 나왔었던 반도체 업황의 부진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씻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국내외 여러 증권사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추가가 급락을 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불안한 투자 심리가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장 주목해서 볼 게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상당히 좋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내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호조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이크론보다 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세도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와서 여기서 호조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반도체 관련 주들의 랠리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약간의 투자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조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길게 간주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소문에서 하고 아마 뉴스에 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 만약 조정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같이 주목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